아 지금 회사를 안 나왔으면 제가 봄명광이 어떻게 나왔겠어요. 그렇죠 그렇죠. 사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절대 후회하지 않죠. 아 그 용기를 저희가 응원합니다. 자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는 차세대 실력파 보컬리스트 이정권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연어 총각 너무 반가워. 최고의 웨딩 시즌 5월을 맞아가지고. 어떻게 이렇게. 너무 혈투네요. 그새 는 거지. 숨어있는 진주 같은. 빠져들었습니다. 최고의 정점을 달고 있는. 진짜 대결하는 느낌. 훈이 오늘 가왕이 될 것입니다. 잘했습니다. 한 번인데. 한 표 차입니다. 가왕 사라질 수 없어. 다Est아 음 halls прев덕iciangen 고전 епester